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나림 특파원 전해주시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사실상 마무리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했다면서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언제 금리를 인하할 건지 관심이 컸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까?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그간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앞서나간다고 보고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인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추가 긴축 정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던 건 연준이 오늘 발표한 기준금리 점도표입니다.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오늘 공개된 점도표에서 연준의 내년 최종 금리 전망치는 4.5에서 4.75%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전 발표한 5.1%보다 낮아진 겁니다. 적어도 내년에 3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한 건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한 것보다 빨라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죠. 오늘 연준의 발표 직후 뉴욕 증시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약하다고 언급했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내년 말까지 2%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특별히 높지는 않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내년에 물가가 안정되면서도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는 결국 시기가 문제일 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지 빠르게 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로 한국과의 기준 금리 차이는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수십 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설립돼 2020년부터 중국에선 유일하게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메모리. 지난달 중국 최초로 5세대 초조전력 디램을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내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창신메모리에 우리 반도체 기술을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김 모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년 전 삼성전자를 그만둔 김 전 부장은 창신메모리에 취업해 설립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삼성전자의 18나노급 디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업체 전 직원 박 모 씨도 기술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의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경쟁이 주춤하다 해도 나노급 디램을 양산할 수 있게 기술 격차가 줄면서 향후 실제 피해액은 수십조 원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두 사람 외에도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2명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솔임입니다.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모텔 주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부하직원에게 피해자를 죽여야 건물을 가질 수 있다며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재윤효 기자입니다.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부하직원 김 모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 조 모 씨. 패딩점퍼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영등포구의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부터 조 씨가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건물을 가질 수 있다며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지만 조 씨에 대해서는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조 씨가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조사를 요구하며 반려했고 세 번째 영장 신청 끝에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영등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유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8시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요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 경북동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에는 최고 3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겨울비치고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오전에 서쪽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경기 남동부와 충북, 경북 북부에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 최고 80mm가량입니다. 또 이미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 폭설이 예상됩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차츰 비가 오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8.7도, 대구 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와 눈은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